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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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 여기서 나가야겠어? 저는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. 그리고... 김보미씨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죠. 여러분... 제 얼굴이 그렇게 궁금해요? 왜 사람은 죽었나요? 뭐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고... 방송에서는 보여줄 거 못 보여줄 거 다 보여주는 주제에 꼴이 툭 튀기네... 누나... 저 다시 시작할 거예요. 완전... 새롭게... 마스크과 아름이? 1047번 성형 페이스 오프했다고 보시면 돼요. 넌 도대체 이름이 몇 개나... 내가 알던 어제까지의 세상이 사라지는... 그 느낌 말이다. 난...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좋다. 화려한 플래시 세례와 나만을 위해 준비된 무대... 나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어. 음... 음... 나 완전 감동...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? 은채öt.. 난... 마스크걸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